할렐루야 6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걸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세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너의 생명 되신 주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찬양하시옵소서 괴로운 세상 지낸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찬양하시옵소서 나를 굳게 찬양하시옵소서 밝다 빛난 찬양하시옵소서 밝다 빛난 찬양하시옵소서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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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찬양하시옵소서 아멘 나를 굳게 찬양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하여 내가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지즘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하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 지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하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하여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의가 3장 55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그 계란을 뚫고 나오려면 자기의 그 가진 부리로 안쪽에서 그 계란을 콕콕콕콕콕콕 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어미 닭도 바깥에서 계란 바깥에서 똑같이 자기의 부리로 그 계란을 콕콕콕콕콕 쫀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병아리가 계란 밖에서는 어미 닭이 함께 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병아리가 그 계란 껍데기를 깨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고난 고통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죠. 병아리가 그 계란 껍데기를 깨고 부화하기 위해서는 병아리 자신도 안쪽에서 쪼고 그와 더불어 어미닭도 바깥에서 그 계란 껍데기를 쪼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 손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언젠간 날 도와주시겠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이 다가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둘러싼 고통의 껍데기들을 콕콕콕콕 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5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유다 백성의 천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이 문제를 놓고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국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처한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심이 깊은 심이 깊은 구덩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소리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관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현재 내게 닥친 고난을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리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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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